신선해 맛있는데 웬만하면 먹어라 이게 저녁이라는데 이건 양념파냐? 그래서 뭐 어떻게 언니랑은 지낼만 하냐? 아까 있는 거야 그냥 달리 아프면 바로 나와버려야지 뭐 하냐고 좋아야 요즘에 공짜 숙식 제공 진짜 잘 없다 너 간만에 로또 터진 거라고 생각하고 새끼야 사고치지 말고 잘해 내가 뭘 잘해야 돼? 그게 그렇게 맛있냐? 응 치킨이잖아 담타이가 그러네 치킨은 서민이다 가격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얻어먹는 거 안 미안하게 이거 왜 맛있어? 누구야? 잔데요? 에이씨 그럴리가 말도 안 돼 누가 미쳤구나 응? 루키님 사왔습니다 야 신부님 저 돈 벌러 가야되네 응 많이 벌어올게 응 뭐? 나는 황반장이 뒤졌는지도 몰랐어 근데 왜 죽었어? 뭐? 뭐 당뇨? 강경원? 우린 니가 반장님이 있는 거 봤는데 아 까만 잔 봐 그 시청에다 이걸 맞춰내 그치? 소설은 자기가 쓰네 지금 보니까 과일 작고 얘기도 좀 해볼까 너 혼자 산타지를 써요 이씨 목소리나 떨지 마셔 성찰 한 장말리 엄마 치킨이야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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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뭔가 이런 비극적인 사연을 듣는 와중에 그래도 난 기분이 좀 좋네 잠시만요 오케이 뭐지? 닭다리 손잡이 오 아 오 잉 trump 어우 죄송합니다 어떡해 이렇게 맛있냐 마요네즈를 Wash 보세요 더 매콤해졌네 기분 좋게 매워, 기분 좋게 매워. 먹어요? 야, 먹으라니까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